한미일이 처음으로 3국 차원의 개발 협력 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개발 인도 지원 정책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호놀룰루에서 3국 개발 인도 지원 정책 대화가 열렸다고 오늘 밝히고 한미일 3국이 각국의 장점을 살려 개발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책 대화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한미일은 이번 대화를 계기로 개발 인도 지원 정책 대화를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번 대화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